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 그리드뷰의 해머 이네이블드 속성과 해머 프레스 타임 속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두 속성을 사용하면 모바일 기기에서 셀을 누르는 동작과 PC에서 셀을 더블 클릭하는 동작을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머 이네이블드 속성 각질 툴로 설정하고 눌러야 하는 시간을 밀리세컨 단위로 지정하십시오.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드뷰입니다. 브라우저에서의 모습입니다. 셀을 더블 클릭하면 편집 모드로 들어가서 셀의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기기에서의 모습입니다. 셀을 눌러도 아무런 동작이 없습니다. 다른 셀을 눌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바일 기기에서 셀을 누르면 PC에서 더블 클릭할 때처럼 편집 모드로 들어가 보도록 설정해 보겠습니다. 해머 이네이블드 속성은 트루로, 해머 프레스 타임 속성은 PC에 더블 클릭처럼 인집되기 위해 모바일에서 눌러야 하는 시간으로 설정합니다.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셀을 눌러보겠습니다. 편집 모드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셀을 눌러보겠습니다. 역시 편집 모드로 들어갑니다. 즉, 모바일 기기에서도 셀을 누르면 편집 모드로 들어가서 데이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해머 프레스 타임을 5000ms, 즉 5초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저장합니다. 화면을 다시 로딩합니다. 셀을 누릅니다. 셀을 5초 동안 누른 후에야 편집 모드로 진입해서 셀 데이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셀 역시 5초 동안 눌러보겠습니다. 5초가 지난 후에야 편집 모드로 진입해서 셀 데이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모바일 기기에서도 PC의 더블 클릭과 같은 동작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웹스퀘어 퀵 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